30 수확 웨이브가 끝날 때 수확이 추가로 5%만큼 증가합니다 수확귀신 농부는 역시 샷건이지 모기양피 오는데 모기 날라 댕긴다 모기양피 오는 보기양피 오는 보기양피 오는 보기양피ank 모기양피 오는 보기양피오는 보기양피어 고기양피아와 곧Cool 모기양피아로 혈액홍 짱짱 비싼 짱짱 비싼 짱짱 비싼 짱짱 비싼 짱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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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못새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속도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카스 백립 16개발 구독 감사합니다. 와우. 속도 행운 엔지니어링 오늘 왜 나와 갑자기 원거리 빌드면 비비님 나와야 되는데 원거리 빌드면 비비님 나와야 되는데 조건 와우 근데 원거리 데미지 오지게 안나오네 아 기아타 리롤 좀 세게 써야겠다 세드 티메이터 say the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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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완전 계산됐어요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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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nic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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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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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wow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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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잠금 okay okay 아 왜 아이템이 안나오나 했더니 얘 영능 때문이구나 버즈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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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즈같은거